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나가 사실 저랑 같이 규황이를 속이 있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죠 다나는 속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나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다나를 개빡치게 할 컨텐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제가 자기야 라고 실수를 한 척 계속 자기야 라고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자기야 라고 했을 때 다나의 반응이 어떨지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대 맞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를 때리진 않겠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기야 라고 했을 때 다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가시죠 오 오 맞다 아니 비가 추척추척 오는데 카메라 왜 켰어 왜 켰냐고 삐약의 일상 알지 삐약의 일상? 삐약의 일상 지금 찍고 있는건데 인사 좀 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아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걸 왜 이렇게 말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다나입니다 꽃뱅 아니에요 이거 왜 모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아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삐약의 일상을 그냥 너랑 나랑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음 일상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세 명 정도 계셔가지고 아 소수의 팬들도 나에게는 진정한 팬이라고 할 수 있지 너같이 이렇게 조금 팬이 있다고 다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아 오해하시잖아 아 그래 아니 근데 오빠 밖에서 안 찍잖아 삐약의 일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나의 일상 너의 일상 이런걸 찍는거거든 아 그렇구나 일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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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러 가면 돼? 밥 먹어서 자기야? 어? 왜 그래? 오빠 나 여기 스타킹 하나 사러 가야되는데 스타킹을 외장 내일 신어야 되는데 아 진짜 못 써놔가지고 어 그럼 참 되겠네 뭐 사사사 이제 오늘 뼈기 일상 지금 다나가 스타킹 사러 가는거 찍고 있어 다 안아 빨리 사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나의 일상을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봐주실까? 나의 일상을? 어이 스토킹 사는 일상 보는거지 어이었네 나 커피 색깔 원래 안좋아해가지고 오늘 커피 색깔밖에 없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색깔 사 무슨 색상이야? 아 살구 색깔 오빠 사줄게 고맙지 고마워? 어 얼마에요? 3,800 다른건 안 필요해 자기야? 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자 오빠 왜?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야? 뭘? 자기라고 하잖아 내가? 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있나? 자기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 내가 너한테 무슨 자기라고 뭐 말도 없거든 아닌가? 아니 오빠 나한테 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지 어 어 알았어 맞지? 진짜 웃긴다 그래? 어 왜 그러냐? 어 여러분 제가 내일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이걸 샀습니다 뭔데 뭔데? 너 이렇게 입고 촬영이 내일? 너무 이것만 입는거 아니야? 모델이고 아 모델이고 여기다가 이제 하의를 착용해야죠 아 진짜? 제가 곰돌이폰도 안 입고 그럼 내일 그거를 입는거야? 여기 위에다가 어 짧은 치마를 입는다고 하는데 아 짧은 치마 입어? 어 나는 짧은 치마 입는거 싫은데 자기야 어?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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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 와봐 왜? 왜 그래? 뭘 아니 뭐 짧은 치마 입는거 싫다고 한가? 아니 그 뒤에 붙은 말 있잖아 나 그냥 난 너 짧은 치마 입는거 싫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왜? 아니 자기라 했잖아 오빠 내가? 아 그런 말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잠깐만 어 아 잠시만 너무 소스라치게 소름 끼쳤니? 아니 참 나랑 장난치는거지? 오랜만에 보니까 참 나 어? 장난치지마 무슨 장난을 치냐고 뭐 먹고 싶냐고 난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면 다 좋지 아 그래? 여기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거든 이것도 이런거 사줬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알았어 하하하하 뭐 좀 춥지? 추워? 어 살짝 잠깐 벗어줘 자기가 응 오빠 어? 왜? 뭐 그래 뭘 자기라 그랬잖아 아 내가 그랬어? 왜 그러는거야 나는 자기라고 한적이 없는데? 아니 오빠 자기라고 그랬잖아 지금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아까부터 계속 자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고? 비가와가지고 헛걸을 막 말해? 아 그런거야? 응 알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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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잘 먹었어 아 그래? 응 입맛에 맛있어 자기야? 왜 그래 뭘 아니 뭐 아니 아까 저 밥집에서도 저기 아줌마 오빠랑 나랑 애인이냐고 자꾸 그러니깐 아 그랬어? 왜 그래 아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? 아 자기라 그랬잖아 아까 그 밥집에서도 자꾸 내가 하지말라 그랬는데 자꾸 하고 아 내가 그랬어? 아 하지마 아 알았어 짜증나니까 알았어 안할게 아 여기 커피숍 있네 어 어 들어갔어 뭐 먹을건데?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? 청귤 에이드로 8천원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 뭐 다른건 안 필요해 자기야? 네 네 고맙습니다 왜 왜 사장님 사귀는 줄 알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? 아 또 자기라고 했잖아 아 내가? 아 아 미안해 실수했어 왜 옆에 앉아 아 아니 그냥 아니 카메라 나오려면 옆에 앉아 자꾸 자기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안할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혼난다 대답해 오빠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하라고 욕소리 그렇게 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응응응응응응응응 알겠 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 진짜 하지마 나 듣기 싫다고 알겠 어 너무 무서워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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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테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기야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짠 아 나 다리 힘풀릴 것 같아 아 이거 빨대가 없네 알았어 안할게 진짜 안할게 장난친거 진짜 안할게 그게 아니라 우리 바뀌었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난 청결 싫다고 알았어 아 이게 더하나 아 미안해 가자 가자 아니 빨대 안 꽂았다고 야 고마워 자기야 아니 하지마 하하하하 아 미안해 아 왜 그러냐고 아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자꾸 나온거야 아니 아까전에 사장님도 오해했잖아 밥 사장님도 오해해 커피 사장님도 오해 왜 그래 아까부터 아 사과할게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왜 그래 아까전에 다 오해했잖아 쟤 무서워? 응? 무서워? 아 근데 무서워하는거야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이상해 아 물어보고 싶어 난 물고 싶다고? 여기 물어 아 진짜 하지마 난 싫어 이제 치마 가자 됐다줘? 아 난 데려다주면 고맙지 응 그래 오빠 가는 길이야? 아니 가는 길이 아니어도 됐다줄 수 있지 우리 자비 아아 아아 오빠 데려다주셔서 고마워 아니야 오늘 내 입도 즐거웠어 자기야 내가 말자고 했지 내가 아니 왜그래 왜그래 수 sahaja